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산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봤던 거 우리 민 디퍼런스 테스트하는 거. 평균 각 모집단에 평균이 다른 경우를 테스트,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오고 있었죠.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거 뭔가요? 한 모집단, 하나의 모집단인 경우에 특정한 모평균값이 어떤 값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거. 그게 이제 모집단 하나일 때, 그 다음에 모집단 두 개일 때, 두 개의 평균, 모평균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비교해내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 필요한 작업이 필요해가지고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 분산의 모분산의 비율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 비율, P1, P2, 모 비율이 같은지 다른지를 차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긴장이었습니다. 그 긴장을 우리가 했던 이유는 더 응용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걸 통계적으로 어떻게 검증해내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것이었는데요. 그럼 아노바라는 게 뭔가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그래서 앞글자 떠서 아노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A-N-O-D-A, 그래서 아노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분산분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상당히 겹쳐지면서 또 응용이 될 거예요. 그 기본적인 통계량 자체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 첫 번째로 분산분석에서 바라볼 거, 1원입니다. One Factor, 그렇죠? One Factor, Annova, 뭐 이렇게 얘기하고, One Factor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분산분석 중에 출발점은 1원 분산분석이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분석은, Analysis of Variance는 구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모평균들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계기법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두 개일 경우에 우리 모평균의 차를 통해 가지고 검증해낼 수 있었죠. 가설을 Mue1, Mue2가 같다. Mue1, Mue2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 이런 가설들을 검증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거,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뭐, 세 개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두 개 초과 또는 세 개 이상의 모평균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특히 분산분석을 사용합니다.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분산분석은 매우 강력하고 널리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분산분석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능통계학에서는 우리 한 칸 더 나아가가지고 리그레이션 모델을 바라볼 건데 리그레이션 모델 자체에서 또 그 리그레이션 모델 통계 결과물에도 아노바가 항상 나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노바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가설 검정 단계와 통계적인 계산 과정은 리그레이션 모델에 그대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모평균들을 비교하는 것. 어떤 경우에 구간데이터, 범주 데이터, 뉴미리컬 밸류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강력하고 널리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회과학에서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이 하지 못하는 어떤 역할들을 리그레이션 모델이 더 확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리그레이션 모델을 더 공부함으로써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우리 공부했던 것들 자동적으로 커버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두 개 이상의 모평균들, 세 개 이상의 모평균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라는지를 검정하는 통계기법이고요. 기본적으로 세 개 이상인 경우가 많이 쓰입니다.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 따로 떼가지고 두 모집단 간의 평균의 차 이런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으니까요. 두 개에도 쓰여질 수 있죠. 아노바를 써서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표본 분산들, 샘플 베리언스를 분석함으로써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으로써 작동되는 통계기법이다. 분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샘플 베리언스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analysis of variance죠. 그러니까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검정 과정의 통계치들 다 분산 기본 바탕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analysis of variance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 이런 것들의 구간 데이터들의 평균들을 비교하는 것. 네, mu1 equal, mu2 equal, mu3 equal. 이런 가설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one-way analysis of variance입니다. 이런 분산 분석이죠. 자, 세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경우 k계가 모집단이 있다고 봤을 때 독립적으로 표본들이 추출되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집단 1, 모집단 2, 모집단 4, 5, 6, 7, 8, 9, 10, 11 해서 k까지 할 수 있다. 다, 그, 그, 이거는 1원이지만 하나의 단계로 분류된 거예요. 하나의 단계로. 하나의 팩터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근데 모집단은 수십 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모평균들 각 집단 간의 모평균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첫 번째 모집단이니까 mu1 그 다음에 분산을 얘기하면 sigma1의 제곱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동일한 논리대로 모평균 mu2 sigma2 제곱 뭐 이렇게 쭉 k까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모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모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안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variance, sample variance에 대한 계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분산분석이라고 붙였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집단에 상응하는 표본평균, 표본 분산 우리 구해낼 수 있겠죠. 표본평균 x1 bar로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에 s1 제곱으로 표본 분산을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세 번째 모집단, k번째 모집단까지 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모집단에 대해서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의 개수,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 샘플 사이즈는 n1, n2, n3, n4, nk까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k, k, k계 모집단이라고 하죠. k계 모집단은 각각 treatment, 처리, treatment라고 부른다. 하나의 팩터, 이 팩터들로 나뉘어진 treatment. 자, 모집단 treatment라고 하면 의학적인 어떤 개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을 생각해 볼 때 1번 모집단에게는 어떤 약을 약이 요즘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각각의 회사별로 만들어낸 발명한 백신들이 있죠. 개발한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 백신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치고 실험군과 대조군, 백신을 맞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특정하게 있는지 어떤 백신들이 더 효과가 큰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분산 분석을 통해서 해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treatment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게 1번 백신을 맞췄다 treatment 1 2번 백신을 맞췄다 treatment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위약처럼 그냥 포도당 주사만을 줬다. 그게 이제 대조군이 되겠죠. 디폴트한 부분들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심리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행위를 보일 때 백신을 맞겠다고 적극적인 행위를 보이던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 때 그렇게 treatment를 놓을 수 있겠다. N1, N2, N3, NK까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표본의 크기가 모든 모집단에 대해서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N1이랑 NK가 다 같다는 조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왜? 분산 구할 때 분모를 자유도로 나눠주는데 자유도로 나눠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개수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 표준화 해가지고 N-1의 자유도로 각각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고민하지 말라. 샘플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셋업은 이론 분산 분석 하나의 팩터에 의해 가지고 treatment를 나눠서 수십 개의 treatment가 있을 때 각각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다른지 같은지를 우리 검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